아 뭐야? 아 저기... 구룬 파틸 빈타 아 기억난다 와 너무 좋다 저게 인공 사막이에요 저는 형 딱 가자마자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약간 미니 그랜드 캐니언 그렇지 그런 느낌 저거 딱 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 와 너무 좋다 우와 피카피카 진짜 좋다 아쉽다 와 기억난다 독수리 저거 기억난다 사람은 알아보네 아니 진짜 독수리한테 날개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 아 이 쇼핑 아 저 형님 또는 이런 거 난 정말 너무... 아 저게 이제 맞기 전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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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은근 무거워요 아니 무거워 그리고 발톱을 정말 꽉 잡아 그러니까요 좀 더 흔들어봐요 좀 더...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빨간 차단 와 사진 진짜 멋있다 그게 사진이 있네요 녹 형이 또 스피디를 굉장히 좋아하래 박수리 이야 재미있었어. 아. 에메랄지. 에메랄지. 투게더 피쳐 쫙. 역시 남는 건 역시 사진이지. 사진이야 사진. 이거 영상이라서 왜.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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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